아긴 하죠. 술이 올라오나 봐 어 조금 덥네 맥타이도 풀어 오빠. 어 또 뭐가 사람이 아닌데 저 양반 그렇지. 꼭 근데 이렇게 앉아야 되나 내가 뭐 그리로 가면 안 되나 여기로 와요. 여기 아 아 좋네 고사리 같은 손도 만지고 두 번 하는 거 아저씨 우리 잘 맞는 것 같아요. 도구의 날이 라고 스키 측도 아 Clock 막 안 잡아먹어 안 잡아서 먹어 눈 감아 봐 아 눈 감아봐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 감았어 몰랐어요 얼굴이 빨개졌는지 저는 볼 뽀뽀 생각했어요 코에다 뽀뽀 받아본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갑자기 한양으로 나오니까 스킨십도 많아지고 되게 부러웠어요 오히려 입술 뽀뽀 같은 것보다 더 설레는 게 난 이마 뽀뽀 눈 뽀뽀 이런 것 같아요